안녕하세요 오늘은 녹막 지붕에 옥상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처음 녹막 지을 때부터 옥상이 있는 녹막을 생각했었는데 녹막 지을 때 너무 힘들고 또 옥상 만드는게 엄두가 안나서 미뤄졌던 겁니다 자재는 아이언 각파이프하고 방부목 데크재를 준비했어요 녹막 질 때 옥상 만들려고 지붕 4귀퉁 위에 쇠로 받침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연결해서 만들겁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아마추어라서 제대로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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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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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썰어 헷갱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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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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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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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